천태산 중턱 낙동강을 굽고 있는 전통사찰 부원사입니다. 가락국시조 김수로왕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는 부원사를 강 건너 김해에는 어머님을 기리는 현재의 모원함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사찰 중 유일하게 가야불교 연기사찰입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호와 관련된 유물 요니 성물을 비롯해 가야시대의 토기, 경남도 유형문화재, 석조아미타불자상 등 2000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찰입니다. 부원사는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됐다가 1930년경 학송스님을 시작으로 농산 성봉태우스님 그리고 현주지 지은스님으로 이어지는 100년 불사를 진행해 현재의 사격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불교 신행코스, 2000년 가라꼬찰 탐방, 힐링 기충전코스 등 사찰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주제별로 묶어내 불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한층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군의 발자국이라든가 칠불기도라든가 바사석탑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전은 너무너무 재밌는데 가야불교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가야문화진흥원 내 가야불교연구소장인 주지지원스님은 가야사와 가야불교복원연구회도 매진하면서 다양한 사료 발굴과 논문 등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원사가 사찰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에 더해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시민불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았을지 기대합니다. 2000년 전 가야불교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곳,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있는 곳, 밀양 부원사에서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기상캐스터